몇 점? 조용히 해, 조용히 해 아, 차아! 대박, 이거 몇 점이야? 언제 온 거야? 언제 와? 손대 잘못했어요, 안 했어요? 오늘의 미션? 미션! 법리단길이 어디야? 여기가 법리단길 카페예요? 아, 그래서 여기서 보자고 한 거구나 하고? 범어사 돌담길에서 업고 걷기 내가 너를 업고 걸을게 그러면 되잖아 막상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부담스러운데? 어제 먹은 야식이 생각나고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좀 업으면 안 돼? 아! 오빠 여기 앉아서 찍는 거 어때? 됐어? 아, 다리를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역시 마델이야 어? 이거 잘 찍었다 어, 그래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잘 찍었어 됐어? 응 거기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봐 어, 그래야 돼 어, 발이 지나는데요? 어, 그거 버텨야 돼 턱 조금만 당겨 어, 조금만 더 당기고 살짝 이쪽으로 돌려 어, 그렇지 그거 알죠? 소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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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 안 들어오네 안 걸쳐주네 우와! 포토그래퍼로 전향 뭐, 미션 다 끝나지 검사 받을 시간이에요 네,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오 그리고 무슨 생각하고 계셨죠? 오늘 몇 시에 끝나나? 하하하하 깔끔하게 성공 오빠도 빨리 가자 나 아직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 아, 왜 이런 거 왜요? 찡긋 이런 거 그렇지 합시다 하하하하 가재 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불 진짜 시원하겠다 여기서 잡으면 되죠? 가재기 여기 가재 어떤 생물이면 상관없어요 어? 생물이면 상관없다고요? 네 여기 그럼 나 넣으려고 하하하하 5분 안에 네 여기 양식장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이 차가운데? 자, 일단 다재기 한 마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진심 내 코딱지보다 작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너무 작네 야 야 아, 오빠 말고 있는 거 다 안다, 나 온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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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바지 다 젖었다 아니, 안 젖었어 아, 그거는 너가 썩쳐놨네 하하하하 어? 어? 다재기 몇 점이었죠? 10점? 아, 엉덩이도 젖은 거 같은데? 젖었죠? 하하 하하 대박, 이거 몇 점이야? 이거 진짜 몇 점이야? 미쳤다 뭘 잡은 거야? 하하하하 대박이죠 뭐 잡았어? 미꾸라지 우와! 이거 솔직히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주작 아닙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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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서 못 잡은 걸 여기서 풀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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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산 미꾸라지예요 하하 미션 성공! 이제 빨리 빨리 풀어줘요 손 막히겠다 맞을까요? 고마워 오늘은 풀릴 날이다 하하 하 하 홍화 새소리 너무 좋다 ally 저기 너도 노래 새소리만큼 잘하잖아 그러면 완전 개꿀이지 하а 제가 찾을 antiquSí 다음 기회 와, 여기 산 봐봐 되게 초록색이다, 그렇지? 푸르다 오빠, 저 풍경에 왜 물고기 달려 있는지 아세요? 옛날에는 다 목조 건물이라서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달아둔 거지 맞아, 국사 시간 때 들은 것 같아 저리 조용해서 좋아, 나는 마음이 편안해서 근데 나는 뭔가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 기준이 달려가고 하셔서 기준이 한 분을 업고 이 공장길에 올라가시면 돼요 간다, 한 번 간다, 간다 근데 이거 꽤 많아요 이거 중간에 체인지 해도 돼요? 다 올라가시면 바로 태도 내가 한 번 해, 다 오케이? 이렇게 들어도 돼요? 아니 무조건 이렇게 이거 무거울 텐데?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응 가자 내가 너 연습실 빨리 보내줄게 어? 가, 가자 퇴근하자 이게 찐 엔딩이야 가자 가자 오, 이거 짜요? 아, 여기 있어. 좋은 생각이었지? 좋은 일이었지? 못 할 줄 알았을 거야. 제작진들이 못 할 줄 알았을 거야.